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차원이 다르고 그 진행하시는 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 당황하게 되죠 더 멀리 보고서 그 일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각 안으로 한정지었을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기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쟁의 상황입니다 목숨이 달린 일이고 모든 행동이 조심스럽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때 이미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지켜야 될 것 같고 내 생각대로 하여야 내 삶이 내 앞에 모든 것이 보호받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오늘 적들 앞에서 요단을 건너고 열두 도를 세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전략에 순정하며 나아갈 것인가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명심할 것은요 먼저 대면할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앞에 가난한 땅에 정목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해야 될 가난한 땅과 그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곰곰 살펴보면요 우리가 먼저 대면해 될 적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적이 더 커 보입니다 여기서 5장 1자로 보면은요 그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 적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저순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저순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적들의 상태가 보면은요 사기가 떨어져 있었어요 초긴장 상태, 두려움 상태, 패닉에 빠질 상태였습니다 바닥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 강물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안심하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을 건너올 방법이 없고 건넌다 해도 그 과정에서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건널 방법이 없었고 배를 타고 건너면 그들 중에 다수를 죽일 수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들은 이 요단 강 앞에서 어느 정도 마음 놓고 있었을 겁니다 장정만 아니라 유아, 노인, 짐승까지 수많은 사람이 어떻게 건널 수 있으랴 하였는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다 건너왔습니다 요단 물이 멈추어 벽이 되어 쌓이고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이 멈추고 그것들을 그들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단을 건너면서 보았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걸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분명히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고 정신없고 사기가 떨어진 이 틈이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있어서는 아주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싸움의 최적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서 사기가 충천하여져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마음이 녹아있는 이때 이때가 싸울 수 있는 최적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싸움은 이길 것 같고 쇳불도 당기면 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우수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5장 2절에 보면 그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여우하께서 여우수하에게 그때 말씀하셨는데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목할 단어가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언제입니까? 지금 싸우면 될 것 같은 그 시기 바로 내 생각에는 지금이 그때다 하는 그 시기 하나님 명령은 무엇입니까? 칼을 만들어라 칼을 만들어도요 어떤 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전쟁에 쓸 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적들을 쳐서 이길 만한 어마어마한 무기를 제조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칼은 무엇이냐면요 작은 칼입니다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예리하지만 작은 칼입니다 그리고 그 칼끝은 어디를 향합니까? 앞에 있는 적들을 향합니까? 아닙니다 그 칼끝은 자신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칼로 다시 할례를 행하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말은요 그들이 출애국 이전에 할례를 받은 이후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어요 적이 아니라 자실을 향해서 그 칼끝을 겨누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구별대회 상징입니다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취제도 없는 시대 세균 감염의 우려가 심한 시대 항생제도 없는 그 곳에서 모두가 이런 외과 수술을 시행하면요 그 부작용과 낙기까지의 기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도우셔도 적지안이 걸립니다 그런데 적진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할리라고요? 자해 행위 같고요 자살 행위 같고요 날 잡아 잡수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악용해서 원수 간대 썼던 전력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누이였던 디나가 적에게 성적으론 모욕을 당한 것을 보고서 격분하여서 그들에게 무엇을 제시합니까? 너희들도 할 일을 행하여 우리들과 함께 되면 이 딸을 너희에게 주고 함께 통원하며 함께 유업을 나누자 그들이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다수였고 이사의 소수였습니다 재산과 사람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들이 그 교회에 속아서 할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4장 25절을 보면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올아버지 시무원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두 사람이 주동했고 나머지가 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두 할 일을 행하여 사흘째쯤 고통이 최고조에 달했을 즈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 전체를 몰살시켰습니다 그들은 이 역사를 알아요 그들이 그런 일을 행하여서 할레를 받고 모두가 누워있는 그 시기는 지극히 취약하고 약하고 안되는 시기라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런 역사를 아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지금 강 건너서 할레를 행하여 누워있습니다 하나님이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을 명령하시려면 요단 건너기 전에 명령하시고 다 낫기까지 기다렸다 건너게 하셔야지 왜 그러시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모르십니까?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적들의 목전 앞에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원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지금 그 앞에 있는 성을 빼앗았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성을 빼앗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을 빼앗기 전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로 원하십니다 현재 그들의 마음, 그들의 지혜, 그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기가 올랐을 때 성을 져서 이겨야 되고 적들이 두려워할 때 싸워야 되고 칼을 만들어서 칼로 쳐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먼저 너희 마음이 문제다 작은 칼을 만들어 너희에게 할거의 한례를 행하고 너희가 무능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상태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례는 하나님과 언약 맺는 약속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다는 백성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이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고 어떻게든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얻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그의 주님이 맞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들의 말씀을 듣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은 확인하기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신 명령은 세상의 생각과는 반대이지요 그대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따를 때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과 대면하여 싸우기 전에 적에게 칼을 겨누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 나 자신에게 칼끝을 겨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변화될 것은 나 자신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굴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나 자신과 싸우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먼저 태멸할 적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 믿고 있는 걸 아세요 신뢰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여우수아는 그 의아한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5장 3재를 보니까요 여우수아의 반응이 나와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한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한례를 행하니라 여우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된 사람입니다 즉시 순종합니다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날카로운 외과 수술 도구죠 한례를 시장해야 합니다 혼자 있겠습니까? 모세가 라고 나오지만 모세를 비롯해서 나이 든 세대 아마 출애급할 때 성년은 안 됐지만 소년 시절에 그 한례를 경험했던 그 세대 그 어른들이 다 죽어가는 중에서 살아남은 어렸던 그렇지만 광야에서 훈련된 그 세대 그 사람들이 이 한례를 행했겠지요 어떤 변명도 핑계도 지연하려는 전략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마 멀리서 적들이 볼 때 이 장면이 얼마나 의아했겠습니까? 뭔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아 싸움 준비하나보다 우리도 싸울 준비하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싸움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디 막 올라가면 쩔뚝거리면서 들어와가지고 나오질 않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적진에서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도 들립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적들을 눈앞에 두고서 참 미스테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마 자세한 내막을 스파이를 보내서 캤다라면 아마 큰일 날 뻔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적들의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영을 지켜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한례받은 규모는요 그냥 소수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여기서 5장 4절을 보면은요 그 규모가 어떻게 이룩돼 있냐면요 한례를 시행한 까다로운 건 이것이니 애급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와 모든 군사는 애급에서 나온 후 광약길에서 죽었는데 애급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군사 성년 이상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장정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60만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60만 중에서 한례받은 사람은 제로였다고 볼 수 있어요 60만을 전부 한례를 행한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마 어려서 나온 소수 빼놓고는 다 한례를 달성했을 겁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 명령을 신뢰합니다 그들이 한례를 받으면서 결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우리는 산다 모두가 그걸 깨달았을 겁니다 이렇게 취약함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은 책임을 지신다 그들은 분명히 믿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한례로서 그들은 무엇을 증명했습니까? 한례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5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급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모든 백성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애급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애급의 수치를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그들의 조상들이 애급에서 떠났습니다 출애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급에서 떠났던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주로 무엇이었냐면요 항상 하나님 명령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만 만나면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급으로 돌아가자 애급에서는 풍성한 먹을 것이 있었다 애급에서는 좋았는데 그러면서 늘 애급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세상의 종으로 살면서 풍요를 누리는 것 세상의 즐거움을 늘 떠올리면서 애급으로 돌아가자 애급으로 돌아가자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 원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계속 거듭하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대적하는 소리가 없습니다 위험한 명령인데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전의 세대와는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언하신 겁니다 이제서야 애급의 수치가 굴러가서 없어졌구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늘 불순종하던 그 불순종이 이제 사라졌구나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믿음 언제 입증됩니까? 입술로, 생각으로? 아닙니다 행동으로 입증됩니다 야곱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보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함께 일하시는 분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분인 줄로 믿습니까?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손발의 증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 믿음을 따라 행할 때에 증거가 있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증명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싸움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싸움을 준비합니다 한례받고 6월절을 치른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어요 여우서 5장 11절 12절 보면 6월절 이튿날 그 땅의 수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근 곡식을 먹었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 부분을 참 재밌게 봐야 돼요 12절에 보면 분명히 써나고 있어요 그 땅의 수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 다시는 얻지 못했다 그 해 가난한 땅의 소추를 먹었다 40년 만에 땅에서 난 소추를 먹었습니다 그 땅의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될 텐데 전쟁이 시작되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병참입니다 군인도 중요하고 무기도 중요하지만 병참이 끊기면 굶어죽습니다 아니 가는 곳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전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 왜 또 끊겨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땅의 산물을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할 텐데 더 이상 내가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이 땅의 것을 능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예언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하늘에서 공급해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땅을 주어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공급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확증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 요단을 건너서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었으니 이제 이 땅의 공급을 너희가 충분히 받을 줄로 믿는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장성한 신앙이 된 것을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늘 조그만 문제에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소한 것 가지고 툭탁거리고 싸우고 목숨 걸고 그럽니다 그러나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커 보이고 사람이 많아 보이고 그래도요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특징은 늘 싸웁니다 작은 것 가지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요 패 갈려 갖고 싸우고요 툭탁거리고 춤은 일어나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 교회 안에도 어린아이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있어서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잠잠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는 장성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를 통과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장성한 신앙으로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어릴 때는 참 보면 불안불안해요 우리 꼬맹이들 어릴 때 참 열심히 싸웠습니다 우리 남매가 겁나게 싸웠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별거 가지고 다 싸우고 온갖 걱정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앵간이 큰 이후에는 안 싸우더라고요 좀 더 크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놈들이 부모를 봉양하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좀만 더 커라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신까지 그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응답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용하실 겁니다 열일구에 가까이 갔을 때 여우수와는 또 누굴 만납니까? 5장 14절에 보니까요 여우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어떤 큰 존재가 있는 것을 여우수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얘기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우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우수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 얘기를 돼 내 주여 정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칼을 빼고 서 있는 자를 만나는데 여우와의 군대 대장이었어요 막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그들이 적들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할 일을 향하고 시름하고 누워 있을 때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방치해 두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열이고 성 앞에 여우와의 군대를 주둔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군대 장관이 이미 와 있었어요 대장이 따로서는 무엇이냐고 얘기합니까? 그 뒤에 천군이 같이 따라왔다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와 있었어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의 싸움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한 싸움이기 전에 그 땅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순종의 싸움을 할 때에 자기 자신과 싸움을 지를 때에 하나님은 이미 열이고 있고에 하나님의 군대를 주둔해 두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이미 그 앞에 예비해 두신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제 적진 앞에서 여우수와는 결단해야 돼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최후로 여우수와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하시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여우수와 5장 15절에 보면 여우와의 군대 대장이 이야기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우수와가 그대를 행하니라 이 신들을 벗는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바로 종이 된다는 걸 상징합니다 너는 내 말에 절대 순종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대신 싸워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그분의 음성 따를 때에 이제 지금부터 시작돼서 모든 전쟁은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과거 광야에서 모세가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40절 인도에 승리했듯이 여리고 앞에서 여우수가 신을 벗을 때에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서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10편 24편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우하시오 전쟁에 능한 여우하시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야 됩니다 내 능력, 내 생각, 내 계획,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요즘 한국 시리즈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요 아마 플레이오프도 보고 보실 텐데 야구 경기를 주목해서 보다 보면 저는 볼 시간도 요새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요 투수가 긴장을 하는데 긴장을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을 던질 때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공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부 타겟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포볼이 되고 사람이 맞기도 하고 더 위기 가운데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 조집이 보이면은요 포수가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깨를 잡고 흔들어요 그게 뭔 얘기하면 너 어깨에 힘 빼 그런 얘기입니다 어깨에 힘 빼야 자기가 평소에 훈련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힘 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생활의 원리이자 영적인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대전의 복회할 때에 이 공수특전단 출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말만 공수특전이지 굉장히 유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이 성격 공부하면서 이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정말 맞는 얘기라고 뭔 얘기 하시나 들었더니 공수부대에 있을 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훈련 열심히 받고 점프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뛰는 정도가 아니죠 공중에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점프를 하는데 항상 훈련이 끝나고 나면요 잘못 뛰면 죽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근데 보면 훈련을 많이 받은 고참들은 잘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근데 꼭 쫄병들이 처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죽는다는 거예요 훈련은 다 받아 기능은 철저히 익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점프해서 내려갈 때 힘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보셔서 하늘을 날아서 이야 하고 막 자연스럽게 앉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싶지만 여러분 공수부대가 뛰는 낙하산은 좀 다릅니다 이게 좀 빨리 내려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낙하산 펼치고 오는 걸 적들이 보면은요 대공포를 쏴댈 텐데 멈춰있는 기간 아니면 천천히 나비처럼 내려오면 다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내려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착지할 때가 중요한데 제일 많이 다칠 때가 착지를 합니다 착지할 때 긴장했으면 다친다는 거예요 발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킬 때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고찬들이 훈련시킨대요 요령을 알려준대요 야 내리기 전에 위에서부터 내릴 때가 가까웠다 그러면 다리를 부딪혀라 그런다는 거예요 다리를 탁탁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짝 긴장이 있다가 다리를 몇 번 부딪히고 나면 근육이 좀 풀리면서 이완이 된답니다 그때 내리면은요 상당히 안전하게 착지가 된다는 거예요 요령이 뭡니까? 힘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한다면서 너무 힘주면 그때부터 일이 안 됩니다 시험 듭니다 뭔가 에러가 일어납니다 힘을 빼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일하는 법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때 북글씨 연습 같은 거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삐뚤을 빼도 제멋대로 쓰죠 그럴 때 보다 못한 선생님이 너무 삐뚤게 쓰는 아이가 있으면 가서 도와줍니다 붓을 잡은 손 위에 선생님 손을 딱 잡은 다음에 힘을 빼라 그럽니다 딱 돼가지고요 어떻게 쓰는지를 딱딱 선생님이 힘을 줘 쓰고 하면은요 그때 그 아이가 잘났다고 힘주고 있으면은요 그게 더 이상해집니다 그러나 힘을 빼고 선생님이 쓰는 대로 한번 따라가다 보면 어 아까는 삐뚤어졌는데 바르게 되네 글씨가 나오네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를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해볼까 따라하게 될 때 글씨체가 조금씩 잡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이 싸움을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안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면 나의 말씀을 따라오면 내 힘으로 승리하는 것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율은 무엇입니까? 내 힘을 빼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위기를 맞았습니까?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 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용을 쓰고 방법을 써도 안 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할수록 하나님을 쳐다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할수록 내 힘 빼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행하심에 주님의 일하심에 나 자신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